다리가 세상 짧아보이네 저는 이거 시켰어요 월근 샤브 칼국수 소금 진짜 어떻게 먹는 거야? 물을 다 조여서 먹는 건가?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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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싹쓰리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트리를 사러 왔어요 목표는 3만원 3만원 안에 트리부터 장식품까지 소금 소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 나갔나 봐 오빠 나무 나무 다 나갔나 본데? 어떻게?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 밖에 안 남았어요 다 사이즈가 이만해 우선 장식품만 사고 다른데서 나무는 따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다리 우선 한번 다와 보겠습니다 우선 빨간색도 달아야 되는 거 아닐까? 빨간색? 아무거나? 이거 예쁘다 빨간색 빨간색 이거는 천원이에요 천원 이거랑 금색 엄청 예쁘다 그녀 진짜 어때 예쁘지? 원래 구리 크리스마스는 네 이거 이거 사고 주로 더 더 더 더 더 이거 문에 달아도 예쁘겠다. 그 색깔이 더 이쁘다. 이것도 천 원. 너무 예쁘다. 예뻐, 난다. 이거 오빠. 네, 껍데기. 흰색. 흰색. 이거 너무 예쁘다. 응. 그치? 그치? 이거 천 원이야. 이거 천 원이에요, 천 원. 너무 예쁘다. 이거 따라 안 하고 있네. 여기. 이거 너무 예쁜것이 뭔지? 이거 없으면 괜찮은데. 이렇게. 왜 이렇게. 아까일부터 치ου니카. cous고. 너무 sustainability. 그렇게. 아, 둘다. 오늘의 힘내스 점프트는 주저기입니다. 다행시енная. 화이트라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맛있다. 맛있다. 응, 좋아. 일단 최대한 해 보자고. 일단 최대한 해 보자고. 공두세용. 공두세용. 내 마치에 계시더라. 휴대폰 번호는 입력해봤어요. 네. 체크카드로 결제시 3개. 공두값 빼고 2만 1천 원 썼어요. 우선 아직 트리그 나무를 못 샀으니까. 3만 원에선 아직 9천 원이 남아있으니까. 나무를 구하러 한번 가봅시다. 다른 다이소에 전화해서. 어, 5천 원짜리 있다고 해가지고. 지금 바로 가고 있어요. 저희가 전화로 해놔가지고. 막 깨어놨어요. 하나밖에 안 남았다 말해서. 4가지 7천 원입니까? 3가지 7천 원입니까? 3가지 7천 원입니까? 3가지 7천 원입니까? 4가지 7천 원입니까? 감사합니다. 5천 원. need 오빠 차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. 전구는 이렇게. 좀 예쁜걸로샀어요. 얘도 있고. 얘는 화이트. 색상 화이트로. 길이는 5.5m 반짝이 왔다갔다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거는 5,000원 주고 샀거야 그리고 얘랑 이 말썽꾸러기 아 얘도 있다 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액은 여기 장식은 21,000원 얘는 5,000원 그래서 26,000원입니다 얘를 펴줄게요 얜 뭐죠? 이 볼은 뭐야? 하트? 이건 뭐지? 화났어? 이렇게 세우는 건가? 아! 이렇게 세우는 건가 보다 위로 그치 거기 뭐 걸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걸.. 걸.. 그치? 이렇게 꼭대기를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털이 있어 그냥 털이 있어 진짜 털이 있어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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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 호대야, 이뻐? 호대야, 이뻐. 호대야, 이뻐? 호대야, 이랬어 어때? 맘에 들어? 줄은 걸 오, 짠빠렸어. 오니! 치킨을 시작하네요 ㅎㅎ 왕숙? 치킨을 넣어줘요 ㅎㅎ 치킨에 넣어주세요 ㅎㅎ 아, 이거 세워먹는 거야? 어때요? 아, 트리가 작아서? 네 저희 집 구조상 너무 큰 걸 알 수 없어서 요만하게 딱입니다 근데 장식품이 요만한 걸 사와가지고 너무 큰 거를 그래서 아래에다가 이렇게 세워둘게요 이렇게 다이소에서 2만6천원으로 트리 만들기 완성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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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